전차선 진짜로 요즘 전차선이 있고 숙농도 숙농도 줄이기가 안되네요 중립 중립도 안돼 아빠 이거 좀 찍어줘 아빠 지금 또 내가 껐다가 켤거라 비온다 응 나 맞춰 쓸 수 있겠어? 한번 해볼게 석대요 왜 석대요 뭐야 대척력 저기 앞에 서야되네 그냥 쳐다듬어 저기 앞에 서야되네 그냥 쳐다듬어 어? 안 쳐다듬어 아니 서야되네 석대가 따로 없네 그치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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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만도 가야돼 큰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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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림 좌측 열림 출발 좌측 접시 출발 근데 원래 진짜로는 이거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진짜? 응 근데 이건 굳이 안 물러도 돼 근데 이건 굳이 안 물러도 돼 아우 비온다 지하공간 지하공간 어? 갑자기 비가 그쳤어 비가 이렇게 그치는 처음이다 동국한테 이렇게 있는 동네인가? 이게 무슨 역이야? 영산대 이번에는 영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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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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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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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네 어? 이러면 난이도가 좀 어려워 지나대 좀만 숙성 죽이자 중립 도저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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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갑자기 놓쳤어 통과야? 무정이자 통과야? 이번엔 통과 어이구 도저히가 아까 여기 지나... 오 눈 온다 아니 부산의 눈이오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눈 온다 실제 날씨도 아니고 눈 날려 근데 부산은 이렇게 눈...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이번엔 교촌 아 이번엔 교촌? 교촌치킨역입니다 교... 아 고추역이네 고추역 중립으로 놨어?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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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통과 또 통과 또 통과 아니 브레이크... 아니 잡았는데도 너무... 너무 늦게 잡아서 그러지 자 통과 고추역으로 놨어? 니 지하철 다 지나온 거 아니야? 안평역 남았어 안평역 이 지하철 다 지나온 거이야 여기에itch 4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정도 쓰는 게 맞아. 왜 그런 줄 알아? 몰라. 맨 끝에 쓰나? 응. 맨 끝으로 이거 탈 수 있나? 응. 응. 피가 돼야 움직이는 거야, 피. 피는 브레이크야. 고정차 통과. 너 통과. 2번역에 고촌이네. 응. 응.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살짝. 감속, 가속, 중립. 가속? 아 중립으로 해. 어 뭐야. 이렇게 밝아지는 거 처음이야. 지금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점점 멈추는 거 같은데? 아니야. 그래도 너무 빠르게 가니 또 못 멈춰. 아니야. 속도 내 피 한 3로. 응. 아 안 알려도 돼. 근데 원래, 원래는 네가 안 됐잖아. 응. 비 상대동? 비. 방송. 비가 뭐가? 네. 고고. 비 1장은 갖고 오고. 아니 저 커버에서 중립 나. 이제 점점 이제 중립 넣어야지. 지금 중립. 저 커버에서. 지금 중립 넣어야 돼. 왔네 이제 브레이크, 브레이크, 슬슬 올려 이제 속도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지? 그러면 이제 중립으로 가 중립으로 중립으로, 어 이제 브레이크, 브레이크 무증차 통과해 또? 이거 무슨 욕이었어? 암평 끝났어? 도착 그? 아니 저기 암평 기계 있잖아 비상핑 이제 중립, 중립 중립으로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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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 3, 4, 2, 3, 2 천천히 걸고 조금만 더 천천히 어? 처음부터 다시인데? 어? 어? 처음부터 다시인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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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 봐라 아, 내 한쪽으로 아니야, 아빠 할 거야 아, 내가 할 거야 아, 아빠 아, 아빠 내가 할게 아, 아빠 거기 도착이야 피 몸에다가 정리해 이제 정리해 브레이크, 브레이크, 브레이크 브레이크, 브레이크 브레이크, 브레이크 브레이크, 비상 비상? 응 비용? 응, 기다려 속도 좀 주고 있다 중립, 중립, 중립 너무 일찍 멈췄어 좀 더 가 속도 내 멈출 거 같아 중립으로 가면 그 속도 그대로 아니야, 이거 바퀴라도 금방 멈춰 어디에다가 여기까지만 신고 고마워 동네에게는 건가 브레이크 멈춰 멈춰 성공 성공 자 인사 아빠가 찍어줘 아빠가 찍어줘 안평기지 안평차장기지 자 고촌 동부산 이거 이거 근데 원래 동부산대학역이 원래 윗반송으로 바뀌었어 응 동부산대학교 없어졌거든 맞아 동부산대학역이 윗반송이야 응 왜 안 들어와 응 거기는 안좁은 것 같아 응 동부산대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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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장 숙여있어 응 근데 이거 수환종이다 땀이 흔들냐 땀이 흔들냐 심혈기 흔들냐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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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전기통하는 대야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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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대봐 전기 얘 손 대면 돼 안 돼 안 돼 응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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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어 엄청 좋겠지? 땅땅이 응 엄청 땅땅하지? 철도의 역사 아 나 이제 이 사진을 먹었어 응 응 나 경상이야 지금 위험치 없어? 응 없지 이름이 뭐 되나? 발전용 이 초퍼 이 초퍼는 아직 있을거야? 쥐씨 초퍼 쥐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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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해 경전철이 아니 용인 경전철이 리니어 모터카요? 여기서? 용인 경전철이 리니어모터카 맞아? 전자식이야? 뭐? 선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 전자력이 비전식 주인 방식? 맞아? 난 뭔 말인지가 모르겠네 선형 유도하고 미니어 미니어 자기 부상률차 미니어라고 하잖아 응 맞아? 어? 이거 중국가다 응 어? 어? 응 핸드 로템인데? 아까 아저씨가 설명을 엄청 잘해줬지? 응 핸드 로템 진짜로 옆쪽은 이렇게 나와 응 납니다 서동 금사 반영은 안 들어오고 영문산대 동부산 원래는 없어져 동부산대학이 없어져서 윗반송이 역으로 바뀌었어요 5천 5천 안평 1,000평 1,000평 1,000평이지 다녀석 2,000평 이걸 한번 알아야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